와, 아렵다. 와우, 이거 정말 어려운데? 엄마. 안녕하세요. 엄마. I was thinking if you could call his mom to call him for a second, 그것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. 지금 전화해달라고 해요. 지금? 아, yes, right now. 네, 알았어. 너 뭐하냐? 야, 뭐야? 뭐하냐? 나 린이 형이랑 같이 있었어. 응? 형이 사라졌어. 엄마, 나 촬영 중이에요. 엄마, 나 촬영 중이에요. 아, 오늘 전화놨어? 아, 알았어요. 아, 뭐하냐? 진짜야, 진짜야. 미쳤어? 야, 엄마는 전화하는데 그걸 왜 뺏어놔. 감사합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야, 엄마는 통화하는데 그걸 가져가자, 이 자식아. 야, 엄마는 통화하는데 그걸 가져가자, 이 자식아. 야, 엄마는 통화하는데 그걸 가져가자, 이 자식아. 사랑해요. 야, 이거 야같이 하냐. 야, 이 멈추 상관, 이 자식아. 엄마야, 아들 목숨을 듣고 이만이 전화했는데. 그럴 필요해, 나. 야, 엄마!